세계로 빠샤치료 약속과 수원장님 정이 먹일래 작성한 곡을 윤석일님께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정 정 정 정이 먹일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 정 정 마음의 빚을 다 갚고 가야 할 텐데 물질 명예 다 필요 없고 사랑만이 가슴에 남더라 정 정 정 그 놈의 정이 무엇이길래 정 때문에 내가 살았다 정 때문에 내가 산다 1절입니다 2절은 윤석일님 정이 먹일래 제가 먼저 간 오빠의 정과 또 아버지 스님의 인간방생하신 것 또 자수 성가로 열심히 사신 윤석일님을 위해서 제가 이 곡을 바치겠습니다 정 정 정 정 정이 먹일래 내가 숨을 아프게 하는 정 정 정 마음의 빚을 다 갚고 가야 할 텐데 물질 명예 다 필요 없고 사랑만이 가슴에 남더라 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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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때문에 내가 산다 정때문에 내가 살았다 사랑에 비를 내려서 바이차 원장님 눈물을 닦아주었고 지금 햇살이 이렇게 밝게 맑아졌습니다 사랑합니다